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기 함안에서 제일 오지마을인 오곡마을에 있는 폐가를 한번 여러분께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 촬영을 해봅니다 아 저는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업자가 아닙니다 저보고 계속 뭐 이집 뭐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뭐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저는 직장하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고 주인 연락처라 이런거는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이 꽤 오래되어서 흙담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진입을 하려니까 잡초 때문에 아이고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드네요 아이고 이 다 집들이 예 돌담 흙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 이거 대몽간 이라고 하죠 대몽간에 보면은 야 지금 옛날에 진짜 한 100년 전에 지은 그런 건물 같습니다 그런 집입니다 예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이 사는 예 그런 집입니다 전부 예 흙과 돌로 지었고 아 집은 지금 거의 뭐 예 보시다시피 폐허 수준입니다 폐허 야 참 밤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올 정도겠네요 마당에도 지금 나무들이 막 차 있고 진입은 쉽지 않지만 한번 들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마당은 완전히 나무 수풀로 덮여있고 건물평수는 꽤 되고 위치도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집은 일부 옛날에 좀 보수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너무 나무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요 예 옛날에 부엌 자리는 예 이렇게 입식으로 지금 개조를 한 예 그런 집입니다 옛날에 아궁이 떼던 그런 자리인데 예 이렇게 예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아궁이를 없애고 예 이렇게 입식 부엌으로 해가지고 최신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예 마루도 보면은 예 위에 지붕은 덮었는데 구조 자체는 석가래가 있는 저희 전통 한옥 구조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농부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안방인데 안방이 지금 하판이 천장 하판이 무너져 내렸네요 예 옷가지도 걸려 있고 예 위에 지붕이 흙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벽에는 당연히 곰팡이도 피어서 벽지가 지금 상태가 엉망이네요 예 여기 작은 방에는 네 상태가 괜찮습니다 아직 지붕도 멀쩡하고 천정도 뭐 물이 조금 샜지만은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 예 집안에 보면 소파도 놓여져 있고 예 바깥에는 지금 알미늄샷으로 해서 유리창을 다 달아 놨습니다 여기 지대가 높아 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상당히 불거든요 그래서 방풍하고 보은 때문에 이렇게 시골집에 옛날 집들은 이렇게 알미늄샷이 유리창을 다 달아서 밀폐를 해 놨습니다 예 지붕도 보시면 옛날 그 습가래하고 흙으로 해 가지고 예 전통적인 그냥 민가입니다 민가 예 여기도 수도가에는 참 항아리는 다 훔쳐 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항아리 참 전부 벽돌 돌담으로 집을 다 담을 쌓았네요 예 이쪽 건물은 지금 별채인데 창고하고 같이 있네요 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소먹이는 축사도 같이 있네요 아 근데 이 수풀이 너무 짜려 가지고 사람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가 지금 소먹이 든 것 같은데 예 맞네요 소 먹이통을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예 안에 보시면 외양간이죠 외양간 저 뒤쪽은 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외양간인데 소를 한 두 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양간 천정도 보면은 대나무 위에 흙을 올리고 그 위에 슬레트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예 벽들은 전부 돌과 흙으로 이렇게 지어진 외양간입니다 예 여기도 창고 같은데 아이고 창고 안에 지금 나무가 자라 가지고 아이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창고로 쓰던 예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도 별채에 사랑방이 또 하나 있네요 사랑방이 하나 있는데 옛날 진짜 토담 흙집으로 지은 사랑방인데 이야 정말 이 작습니다 방이 하하하 외양간 바로 옆에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백열 전등이 달려 있는데 외양간하고는 벽이 있었는데 벽은 무너졌습니다 예 백열등 보이시죠 백열등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벽지는 지금 다 떨어진 상태로 너블너블한 상태입니다 예 예 문도 문짝도 지금 뭐 아직 상태는 깨끗하게 괜찮네요 예 도배가 지금 비바람에 다 떨어져서 구멍이 숭숭나서 바깥이 예 지금 다 보이네요 예 여기 사랑방에서 보는 전체 동네 조망인데 아 이 집 위치가 약간 높다 보니까 저 멀리 산까지 다 보입니다 예 전망은 상당히 좋고 약간 동남향으로 지어진 집이고 옆에는 예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 비어 있었는지가 제가 봐서는 한 20년 이상은 돼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예 여기 예 함안에서 제일 시골 오지마을 예 예 이런 폐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 참 전망이 산 전망이 안 좋은데 예 저기 푸른 산이 확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여행 날씨가 좀 안개 낀 것처럼 흐립니다 이 중국산 미세먼지 이거 참 진짜 문제입니다 예 옛날에는 참 여기서 누군가는 어릴 때 뛰어 놀고 했을 건데 지금 나무 덤불이 꽉 마당을 채운 상태로 상태로 사람이 참 진입하기도 겨우 힘드네요 저도 겨우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예정이 담긴 또 시골집 여러분께 잠시 지나가다가 구경시켜 드립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